Look at that! 런덤! 런덤! 헬리콥터! 헬리콥터! Yeah, we're here. 우리 지금 찍으러 온 거라고 우리 지금 촬영하러 온 거라고 BTS! 원인의 스타일 패션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우... 패션, 패션, 레볼루션. 워우... 뭔 소리야? 컴퓨터, 섹시, 런덤! 편하다.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It's sleepwalk! 와우, that's... 패션, okay. 아, 한사람다? 음... 패션. 어... 액세서리? 액세서리. 아이시이 너무 구찌. 패션. 셔츠. 오케이. 쥔. 프론트? 프론트. 뭔 소리지? 앞에 있는 거. 누가 앞에 있는 거? And... IJ? IJ? Okay. Black? Black? White? White? Big size? Big size? Comfy. Comfy. Challenge? No. Expansive? Yeah. And... And... Luxury. Luxury. Wow. Ready made. Answer, yeah. YouTube에서 뭘 보고 웃나요? YouTube? 유재석 선배님의 유재석 레전드. 팬, 팬 리액션? 감호동물. 리액션 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보면 빵 터지는 영상.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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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스 비디오. 아, 할머니 커피 많이 모셔. 몰래, 몰래 카메라. 되게 재밌잖아요. 이 랭귀지, 이 언어 장벽을 뚫고 어떻게 방탄소년단이 서양 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음악. 음악. 음악의 가사. 우리의 열정. 진심. 진심. 이건 거 같아요. 항상 그냥, 그냥 저희가 하는 말들, 행동들. 노래할 때 마음가짐 전부 다 진심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사실, there'll be many factors, but sincerity is the most, it's the biggest one. And the sincerity in the lyrics and in the performance, and you know, luckily we have the social media and YouTube, kind of channels like that. So, it could be like delivered easily, than the past. So, I think that'll be the factors.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늦었다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팬들에게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한국어는. 어렵죠. 솔직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어려워요. 배우기 너무 어렵죠. 근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어를 이제 잘하면 좋겠지만.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외국인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다 보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한국말도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밥 먹는다 해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외국인인데. 저희도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m Hungry. Perfect. 진짜 단어 단어만 말해도. 이게. 외국 사람인 걸 감안하면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어떤 거지. World. White. Handsome. That was it. 팬분들이 이 방탄의 음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 주시는데. 팬분들 중에. 팬분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되게. 되게 약간 좀 신비로운 체험이긴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저희도 음악을 만들면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되는 거라. 상호간에.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좀. 흔하게 겪지 못하는 경험일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뭔가 어쨌든 가수로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그런 것들로. 뭔가. 팬분들에게 영향이.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좋고.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배터리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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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처음으로 유명해졌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아... 어렵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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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더. 헬리콥터. 헬리콥터. 우리 집 촬영하러 온 거라고. 우리 집 촬영하러 온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B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